권력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MCiew opp nghĩ입니다 그럼요저 Sawyer 혁구쇼 티오피코 샥끼미노 좋은하리다 하하하하 여럿 아 우리 아로켄 야.. 자녀 자녀? 혁구쇼 혁구쇼 여러분 2부에 양키멜 프로젝트에 도전하셨습니다 지금 10월 31일에 하라인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양키멜 프로젝트에 해봤자 어떻게 하세요? 에? 세이로 에? 에? 오늘은 스페셜의 양키멜 프로젝트를 즐거운 그럼 다음 곡에 들어가죠 이 곡은 너 때문에 에? 에? 이쁘게 몇일이 지난 것 같다 네 맘이 변한 것 같다 말투도 변한 것 같다 나도 안할 것 같다 예전에 그랬지 너와의 여전히 다시 만날 때 내가 그랬지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 가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가라고 보내줄 때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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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다면 제발 이까진 사람이 우릴 왜 헤어지게 만드니 어떡해 너 때문에 넌 때문에 넌 미치겠는데 넌 때문에 넌 때문에 숨 쉴 수 없는데 난 어떡하라고 너무 좋아 기쁨은 그냥 그래 네가 못했던 못잠고 우리 정관짜들 우리가 사랑한다는 우리 믿어지지 않아 고민이 많아 널 보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 걱정해 봐나 한 번만 한 번만 하나 봐도 되겠니 한 번만 끝만 쳐도 되겠니 우리 둘의 끝이 우리 둘의 끝이 이렇게 심을 줄은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넌 때문에 나 미치겠는데 넌 때문에 숨 쉴 수 없는데 난 어떡하라고 이젠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나는 어떡하라고 네가 없는 나라 너도 그 못하겠네 사랑이 그렇게 다 슬픔에 떠나니 내 가슴에 상처만 주고 가는 거니 사랑이 그렇니 그렇게 쉬운 거였니 그러다 그냥 떠나가도 돼 멀어져 갔지만 난 참지 못했어 날 떠나가지만 부르지 못했어 내가 언제까지 너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서서 기다릴게 비었네 하늘여 내 생일이 되어 죽겠니 싶었어 그래서 내려가면 눈물이 흘러 내 면의 신은 번쩍 다시 더욱 그래서 넌 다 지내니 유난히 몸이 약해져요 넌 아프면 그렇게 해도 서로 다듬해 그때 꼭 전화해 기다려놓일 수 있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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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